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오빠를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냐. 내가 가슴이 너무 착해. 이게 뭐냐 이게. 자, 여기서 세 장만 뽑아보세요. 아무거나. 네. 뭐 연달아 뽑아도 되고 띄엄띄엄 뽑아도 되고. 이렇게. 본인의 젊은 사람이야. 응 나이 드신 뭐 엄마나 이런 측근으로는 안 보이시고 본인은 지금 신령님의 가옷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 응. 그래서. 혹시 와이프 여자친구 와이프야 결혼하셨죠. 응. 네. 와이프가 무당이야. 사실 그거 때문에. 응. 끝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걸리면 걸려. 응. 그럼요. 응 오면 걸리지 근데 내가 왜 왔는지는 알겠다. 응. 응. 본인이 이렇게 와이프를 보니까는. 무당길을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 솔직히. 나도 이렇게 보면은. 이 만신들이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외롭지만은.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더 힘들어. 왜냐. 뭔가를 결정할 때도. 신령님이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너 하면 안 돼. 이런. 응. 그런 의지도 다 따라줘야 되고. 또. 보면은 우리는 산천으로 추운데 기도를 가고. 응. 여자. 나도 여자지만 여자로서의 인생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없으니까. 신령님. 또. 자식보다도 신령님이 돼야 되고. 신랑보다도 신령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직업이지만. 우리는 숙명이고. 응. 운명이잖아. 피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땐. 본인이 그거를 참 가슴 아파서. 응. 우리 와이프가. 무당을 안 했으면. 어떨까. 그냥 집 안에서. 살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걸로 보여. 그쵸.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응. 직업 쪽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는 해준다지만. 응. 옆에서 보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응. 이 일이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남들이 볼 땐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응. 본인 마음이 그래. 이 여자가 너무 여리여리하고. 또 내가 볼 땐 그분이 잘 불리는 걸로 보여. 그래도 꽤 괜찮은. 또. 괜찮은 신부모.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응. 또. 괜찮은 신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고 가시는 걸로 보이는데. 또. 남편으로서. 내 여자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살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도. 한 번이라도. 물어봐서. 정말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시키고 싶은 마음에. 돈은 내가 벌을 테니. 너는 그냥 살림만 해라. 이런 마음에 확인을 왔네. 야. 어. 제가 볼 때는. 그. 확인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본인 또 이런 생각해.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제가. 보통의. 이 만신들 옆에. 잘 불리는. 만신들 옆에 보면은. 배우자가. 살펴. 같이 살펴주던가. 그렇지 못하는 매니저나 실장님을 두고.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데. 본인은 직업이 굉장히 뚜렷한 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또 있기도 하지만. 또. 저 여리여리한 몸으로. 기도를 다니는 게 안타까운 반면에. 한편으로는. 제가 도대체 새벽에 어디를 가나. 1박 2일씩 기도를 간다고 하면은. 혹시나 바람이 나서 오진 않을까. 어. 솔직히 그런 것도 걱정이 돼. 그치. 뭐.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걸로 보여. 어. 그 마음은 그 집 신령님도 참 이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여기 온 게. 신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신령님이 봤을 때는. 그 댁 신령님이 봤을 때는. 본인의 예쁜 마음은 알지만은. 신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왜? 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확인사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던 심정이야.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가물이 많기 때문에. 만신이랑 사는 거고. 만신이랑 결혼까지 하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도 느낄 거야. 살다 보면. 내가 이 와이프랑 조금 부딪힘이 있다 하면은. 일이 조금 안 되실 거예요 그쵸. 네. 근데. 화목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그 일에 대해서 존대를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하면 일이 본인도 일이 조금 더 잘 풀릴 거예요. 어. 맞지.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끔은. 신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 네. 헷갈릴 때도 나요. 그럼 일반인인데. 당연해요. 당연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만신들도 처음에는 헷갈릴 때가 있어. 애동 때. 막 1년 2년 됐을 때는. 계시는 게 분명하실 때가 있는데 시험으로 안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 진짜 신령님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본인은 일반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때 신령님이 그래도 본인이 그 배우자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또. 얼마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응. 많이 보살펴 주신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만큼만 잘 보필하셔서. 응.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만신들은 신령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 섭섭해하지 않으면. 보다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불일신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응. 방법은 없어. 신령님 모시고 가야 되는 사주가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